새해에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전문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비 창업자 지원 교육이 강화됩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수소차 충전서도 2배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유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일자리재단이 이달 말 출범해서 시민에게 통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 원이 발행되고,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운영됩니다. 올해 수소전기차 1,457대가 추가로 보급돼 울산의 수소전기차가 모두 2,800대로 늘어나고, 충전서도 현재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지원금이 없던 울산시와 중구가 각각 10만 원과 40만 원의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또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지원금액이 최대 11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 실비에 해당하는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가 지원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 제도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됩니다. 울산 공항에 울산 김포 노선인 하이예어가 정식 취항하고 울산 함양고속도로의 밀양 울산 구간이 올해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